네 저희 박수 또 누가 많이 쳐준지 보셨나요? 보시면 사탕 드리면 됩니다 은희씨랑 고은언니랑 그리고 저희 개인 소개 한번 하고 할게요 팀 소개 저는요 일단 비글 여친에서 공동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해플바이러스를 맡고 있는 알아 알아 조아라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죄송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방금 소개한 알아 알아 같이 비글 여친에서 공동 리더를 맡고 있는 카리스마스 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글 여친에서 샌언니를 맡고 있는 고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글 여친에서 역시나 언제나 막내를 맡고 있는 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글 여친의 새로 들어온 은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랑 처음 골라야 하는 친구예요 은희는요 저랑 친구인데 동갑이에요 근데 믿기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죠 뒤에서도 이러면 인사해 주세요 뒤에 보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글 여친입니다 네 페이스북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다음은 저희가 할 곡은 뭐죠? 어 저희가 AOA 짧은 치마 좋아하세요? AOA 짧은 치마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사심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러면 AOA 짧은 치마 섹시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눈 감아 예전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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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주셨니 너는 예전 같지가 않은 걸 봐 난 아직도 살면 안 돼 너는 왜 날 헌신적 보듯이 해 너무 행복해 내가 뭘 있던지 너무 섹시 보여 그 신어주면 더 아찔한 나의 하늘 새콤한 스타킹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을 걸 말리지 마 잘 보지는 말일걸 내 삶에다 길을 걸으면 모두 나를 쳐다봐 잘 보지는 말일걸 근데 왜 하필 너만 널 불러주는 말 단 나는 여전히 왜 나를 힘들게 해 난 너만 무심해 어딜 움직일지 못해 인간을 매우 받고 뭘 바꿔봐도 새콤하고 쉽고 괜히 짧은 치마를 입어봐 치마를 입어봐 난 더 울려봐 왜 뭐 덤덤 해외 난 눈 따뜻해 날 보러가기 전에 그만 정신 차려보 넌 입어버려 내가 뭘 있던지 너무 섹시해 보여 굳이는 주름에도 안지는 나의 하얀색 새까만 쌓기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을 걸 말리지 마 짧은 티말일까 내가 길을 걸으면 모두 나를 쳐다봐 짧은 티말일까 근데 왜 하필 남아 날 말려지는 나 난 나는 여전히 왜 나를 힘들게 해 난 나는 무시해 어딜 움직일지 몰라 난 점점 지쳐가 날 바라보는 그 눈이 맞춰도 왜 그리 차가운지 뭘 믿겠어 이제 변할 거야 Oh 난 난 여전히 왜 나를 힘들려 왜 나를 힘든 왜 나를 싫어 어딜 움직일지 몰라 난 감사합니다. 이렇게 관객들 도와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어떠세요? 재밌으세요?